너무 약한 왓처 왓처 너무 약해 왓처 상향해줬으면 좋겠어 와 너미악 와상필 펜촉 저거 왜 한? 교훈이면 다 강화되는데 웃기는 이벤트네 기적 강화 일리가 있네 전국의 계단 전국의 계단 전국의 계단 소심 굿 식권 무외 박제 박제 박제같은거 안먹어도 첨탑 다 허전 만들 수 있지 않나 어허 어허 아이쿠야 으어어어 으음 아이고야 의에에에엠 누굴 죽이고 누굴 살려야 하나 답은 정해져 있다. 뚱땡이 컷이다. 벌레 막재 정답 모두 죽인다. 벌레 컷 상대의 자세가 견고하다면 집어서 던져버리세요. 디펙트 하다가 왓츠하니까 겁나 좋네. 냉탕 온탕 가는 기분이네. 검은별 판도라 혹한기 혹한기 디펙트 끝나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 같네. 오졌다. 엘리트 3마리 될까? 되든 안되든 가보자. 검은별이잖아. 부복 추월 나와야 되는데 뭐 나오겠지? 언젠간 나오겠지. 어우씨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병기적 돌려차기 뒤처리 현실 개척 덱 줄이는 게 더 이득이겠죠. 뭐지? 쇠가 날고 있어서 데미지가 반밖에 안 들어가서 고민이십니까? 그럼 데미지를 두 배로 넣으십쇼. 기념품 단식 시드네. 근데 이거 결국에 계속 추월 안나오면은 애매함. 애매하다는 말의 뜻은 원턴 킬할 거 두 턴만에 잡는다는 뜻입니다. 아프게 맞았네. 아프게 맞았네. 아프게 맞았네. 뒷처리도 넓은데. 뒷처리도 넓은데. 추월 욕심 좀 내야겠다. 내 교훈. 그래미리는 소리 난다. 저거 빨리 잡아봤네. 저거 빨리 잡아봤네. 규아하아아아. 규아하아아아. 졸아하으아. 드로가 좀 안좋았죠. 추월이 없어가지고. 좋게 안나오는거임 독고 나이스 독고 나오기전에는 불안불안했는데 독고 나오고나면은 이제 안심 회피도약 현실지배 자자 강화는 교훈이 해주는데 돌려봐 아씨 그래도 저거는 이거는 이제 강화하면 0코되고 쓰면 없어지니까 서..순 또 왔니? 질긴놈들 질긴놈들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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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군볼걸 근데.. 안봐도 돼 강화할 것도 없어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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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무 껍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무 껍질. 정정당당하게 한판 붙자. 확시. 손절. 볼 때마다 딜량이 놀랍다. 수리검 들고 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팸.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월 주워 맹공. 추월 없으면 정신 수행이라도 들고 갈까. 이번에는 교훈 타야 된다. 이번에는 욕심이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이 안나오네. 아카베코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조금만 빨리 나오지. 마음의 옷에도 지금 필요없지 않나? 그래도 넣어놓는게 마음 편한가? 왼쪽에 상점 가서 쪼개는 가면도 보고. 아카베코 쪼개는 가면. 왜 딜 계산이 안되지? 갑자기. 이빌이니까 킬각 아니지. 급성 뇌정지. 숭배. 추월 끝까지 안나올거였으면은 아까 그. 그. 강림 좀 섞어가지고 지금. 그니까 아까 적어놨잖아요. 1코 10몇 딜이어도. 광휘 나왔을 때. 강림덱 빌딩 했으면은. 지금쯤은 완성됐을건데. 그 정도면 어차피 킬각 나오는 덱이라. 강림덱 빌딩 했으면은. 드로 개누. 개망했는데. 안되겠다. 안되겠다. 저게 또 빠져버리네. 펜터그래프. 내면의 평화. 아니 저거 안하면은. 이번 턴에 화상 4개 잡히는데. 그러면. 두 턴 더 봐야됨. 동영상 5개. 동영상 5개. 가방거리. 5개. 가시 좀 꺼져. 2,4개. 구상품 3개. 2,4개. 이번에는 그래도 마음의 옷에 있어가지고 아까보단 나은데 그래도 여전히 거지가네요 또 깔김 별로 도움 안되잖아 교훈컷? 교훈은 근데 쓰면 지워지긴 한데 근데 지금 3코덱이랑 코스트 없으니까 교훈 쳐내는게 맞지않나? 수비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거 같은데 학습 넣을까? 포션 주워 어 언 럭키의 주워 저 현실집에 안나오는거 봐 아우 괜찮아 그럴수도 있지 그런게 뭐가 중요해 음 향로 미쳤다 재련의 축복 필요없지 착한 오 밥 cough cado ...! 밥 bal Mask пов 어사비팬턴데 맞자 그냥 회피도약을 써도 됐겠지만 통찰 더 줘 통찰 파밍 해시계님 주파님 그립습니다 보고싶다 추월 한장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향로좀 봤어야 했는데 아니랬네요 추월 한장이면 추월 한장이면 추월 한장이면 jal까요 추월 추월 꼭 순원득이 아니라도 어차피 쟤네들도 체력이 모두 깎이면 죽는 거접들이기 때문에 체력이 너무 좋습니다 체력이 너무 좋습니다 체력이 너무 좋습니다 좀 헷갈렸네 아 아까 광휘 넣고 강림했으면 훨씬 셌을텐데 너무 추월 의존했다 근데 안 써도 잡으니까 안 넣은거 아닐까 구급상자랑 쌍절곤수하면 딱인거 같은데 수월도 없다 마요도 없다 수월도 없다 하지만 캐릭터가 왓처다 수월마요없는 딥 왓처하기 vs 디팩트하기 디팩트하기 티팩트하기 수월도 고맙다 수월마 수월마 스폰 수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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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죽여야 되는데 향로를 3스택을 맞추고 회피도약을 써서 스택을 하나 더 먹는게 맞겠지 99딜 나오나? 힘도 깎였는데 되네 금강저 금강저 좋고 저지 괜찮을 것 같은데 평가나 저지 둘중에 하나 음향성 저지하면 방어도 장난 아닌데 아무튼 마요하나로 방어도가 다 안챙겨질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고 도망가고 좀... 아니다 다 잘 돼가고 있다 60방어 거뜬하구만 방호도를 36 얻습니다 0코스트 다시 자슈 왜 디넘강이 나와요 디펙트가 세긴 하지 잘 가라 심장 이게 뭐람 이펙트로 그 고생을 하면서 이펙트 연대기 한편 찍고 왓처로 그냥 뚝딱뚝딱 해서 깨니까 참 뭔 게임이 이러냐 그냥 3코덱으로 투업해도 깨는 게임 아니냐고 깨는 게임 아니냐고